그래도 카텍마를 쓰면 아머리는 지워야 되는데 카텍마를 쓰면서 아머리를 안 짓는 카오스가 있다? 왠지 이번에는 랩터 쓸 것 같아 그죠? 랩터가 한 1분 20초...나 30초 쯤에 오던가? 여기 있어야겠다 아 여기 중간에 있어 이 양쪽을 막을 수 있게 여기는 랩터가 오면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응? 카텍... 뭔가 오긴 왔는데 카텍마가 먼저 왔네? 이건 또 처음 보는 패턴이야? 처음 보는 패턴인데 칼로가 오거든요 지금 칼로가 와가지고 함부로 싸울 수가... 없는... 와! 좋았어 잘 쳤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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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우트 앱밥스 얘는 2성 좋아하나? 그냥 기본 병력 싸움을 좋아하는 애 같아요 이겼다 그래도 컨트롤이 뭐지? 어 이래 막 이래 야 방금 내가 컨트롤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데 그쵸?